한국의 형제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튀르키에. 최근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에로 바꾸기도 한 이 나라에서 한 모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는 건 제가 오래도록 바랐던 꿈이에요. 엄마가 학비를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데 왜 제 유학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지지 않고 맞서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튀르키에와 그다지 많은 격차가 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왜 굳이 한국까지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딸은 한국으로의 출국을 감행했고 몇 달 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결국 튀르키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에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에에서 살고 있는 아슬르라고 합니다. 제게는 한국으로 떠나버린 딸 네이르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몹시 특이했던 네이르 때문에 저희 가족은 꽤나 특별한 나날을 보내 왔답니다. 일단 네이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조국인 튀르키에보다 한국을 더 좋아했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한류가 가장 먼저 퍼진 국가가 바로 튀르키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튀르키에를 지배하다시피 해서 딸의 한국 사랑은 그리 놀라울 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한국 사랑은 그 중에서도 조금 유별났는데요. 다른 튀르키에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정도만 아는 데서 그치지만 제 딸은 이에 더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까지 했거든요. 딸은 공부를 몹시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이런 딸의 모습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딸은 폭탄 선언을 하고 마는데요.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갈래요. 학비는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 주니 제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알고 보니 딸은 애초부터 한국으로 유학 갈 생각으로 한국어를 공부해 왔던 것이었고 한국과 튀르키의 정부 협정화에 진행되고 있는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선발돼서 네이르는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저희 부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네이르 너를 한국으로 보낼 수는 없단다. 한국이 훌륭한 국가이긴 하지만 여자 혼자 외국에서 뭘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나 딸의 입장은 너무도 확고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 꿈인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한국만한 국가가 없다는 것도 알았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거든요. 딸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저는 딸의 확고한 신념을 존중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르더군요. 네이르 튀르키에도 한국 못지않게 훌륭한 IT 기술을 가지고 있단다. 이곳에서도 충분히 내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고 꼭 한국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자 대우는 튀르키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사실 튀르키의 최근 상황은 몹시 어렵답니다. 경제 제재와 여러 위기 속에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반해 튀르키의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남편은 사무직 회사원이고 월급은 60만 원 남짓이며 이건 평균 월급이 50만 원가량인 튀르키에서는 평균 이상의 월급이죠. 그러나 튀르키에서 이 정도 돈으로는 월세조차 못 내는데요. 따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태고 있지만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30만 원도 안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탓에 저희는 다른 튀르키의 사람들처럼 월급을 받으면 그날 돈을 다 쓰고 납니다. 물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르니까 최대한 빠르게 돈을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물가가 월급보다 두 배는 빠르게 오르는 이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어쨌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이르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꼭 한국에 가야겠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이에 대해 몹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끝까지 대립하다가 결국 네이르는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네이르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는지 한국에 가서도 6개월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네이르가 연락을 해오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이라며 저희에게 돈을 송금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금액은 저희 부부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100만 원가량의 돈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고작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모았다니요. 남편은 꽤나 경력 있는 회사원이고 저 또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도 100만 원은 정말 꿈도 못 꾸는 돈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감했죠. 딸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딸이 낯선 타국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돈을 벌 줄은 몰랐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희의 처지에 눈물이 나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저희는 당장 딸에게 전화를 달라며 연락했는데 딸은 저희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지 너무도 신나하며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오열하는 제 목소리 뒤로 화를 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는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이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 필요는 없단다. 우리는 이렇게 번 돈을 원하지 않아. 그러자 네이르는 황당해하더니 이내 제 말의 뜻을 이해했다는 듯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상한 짓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에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몹시 탄탄한 모범적인 국가로 튀르키에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만 해도 이 정도의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오해는 완전히 풀리게 되었고 그날부터 남편도 딸의 한국행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딸은 종종 튀르키에로 돈을 보내왔고 저희 가족은 딸 덕분에 그나마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진작에 고장 난 에어컨 때문에 여름에도 에어컨 하나 없이 보내는 저희를 위해 무려 삼성 브랜드의 에어컨까지 선물로 보내줬는데요. 네이르는 한국인들은 쉽게 살 수 있는 에어컨이라고 했지만 이건 저희 가족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은 넘게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 정말 엄두조차 못 내는 제품이었죠. 저희 가족은 네이르 덕분에 삼성이라는 엄청난 브랜드의 고급 에어컨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딸을 참 잘 뒀다며 저희 가족을 엄청나게 부러워했는데요. 네이르의 한국행을 그렇게나 반대했던 남편도 이건 그냥 에어컨도 아닌 삼성 에어컨이라고 자랑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에어컨 바람을 쐬게 해주던 거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화장품은 튀르키에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은 몹시 고품질이지만 관세 등이 붙고 튀르키에의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저희는 체감상 한국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10배 이상의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은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네이르는 한국인들에겐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이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며 고품질에 한국산 화장품도 엄청나게 보내줬는데요. 덕분에 제 피부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었고 화장품이 남아돌아서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니 이웃들은 저를 마치 구세주라도 본 것처럼 보고 엄청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딸이 저희 가족에게 한국산 물건들과 돈을 보내주니 요즘 저희 마을에서는 한국어 공부가 엄청난 유행인데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고품질의 한국 제품들을 원없이 써보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러다 한 번은 튀르키에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는 않았지만 바론지 근처에서 살던 제 언니의 집은 무너져버렸고 언니 가족은 졸지의 일자리까지 잃어버려서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 가족은 언니의 이런 참혹한 상황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거의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도 딸은 큰 도움이 되어줬는데요. 네이르는 가족 우리의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만 매진해서 결국 조기 졸업을 하고 한국의 한 IT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이 한국에서 받는 초봉은 저희 부부의 월급보다 훨씬 많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친엄마처럼 돌봐준 이모를 모른 채 할 수 없다며 저희 언니 가족을 위해 많은 돈을 지원해줬죠. 한국을 몹시 좋아하고 한국어도 할 줄 알았던 언니는 네이르가 어렸을 때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며 이것저것 챙겨줬었거든요. 어쨌든 딸의 금전적인 지원은 언니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의 소식을 들은 네이르의 한국인 직장 동료들은 네이르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옷가지나 식량 등 언니의 마을로 여러 가지 구호물품을 보내줬고 이러한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언니를 비롯한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건질 수 있었고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언니에게 상황을 듣기로는 한국은 트리키에르리에 엄청난 구조인원을 파견한 국가로 한국 구조대원들은 정말 쉬지 않고 구조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딸과 여러 한국인들의 지원 덕분에 트리키에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던 것이죠. 만약 그때 네이르가 한국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국 생활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네이르가 너무도 대견하면서도 저희에게 여러 선물을 안겨준 한국에도 너무 감사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덕분에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트리키의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